안녕하세요 작년에 번나무에다가 체리 가지를 접목을 했습니다 작년에 접했는데 올해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1년생 가지를 사용한게 아니라 3년생 가지를 잘라 가지고 접목 했더니 살았어요 살았는게 올해 이렇게 작년에 접했는게 올해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체리 요거 달릴 것 같아요 올해는 확실하게 작년에는 달리다가 그냥 떨어졌는데 낙가했는데 올해는 달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